창세기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을 가축대가 있는 둘로 불러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보니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온 힘을 다해 섬긴 것을 알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삭을 열 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그가 얼룩진 것이 내 품삭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았소 그리고 만약 그가 줄무늬가 있는 것이 내 품삭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줄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한 번은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가축대와 교미하는 수컷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고바 하고 나를 불렀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어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셨소 눈을 들어보아라 가축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운을 했던 베데레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오 아일괄리아가 야곱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유혹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야곱이 자식들과 아녀들을 서둘러 낙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받던 아람에서 모은 재물들을 전부 갖고 가난한 땅에 계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아일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병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도망간다는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람 사람 나관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갖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 길라산지로 향했습니다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치리를 쫓아가 길라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나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아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반과 그 형제들도 길라산에 진을 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노예나 된 듯이 끌고 가지 않았느냐 왜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갔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북과 수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보내주었을 텐데 말이다 너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리석게 행한 것이다 나는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너의 조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떠난 것은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내 드라빔을 왜 훔쳤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저는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강제로 제게에서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외삼촌의 우상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외삼촌께서 직접 제가 가진 것들을 뒤져보시고 발견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이때 야곱은 라엘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려종의 장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엘은 그 드라빔을 낙타에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녀의 장막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엘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을 하고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져보았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지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고 또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외삼촌께서 불길처럼 저를 추격하신 것입니까 외삼촌께서는 제 물건들을 다 뒤져보셨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속한 물건을 찾으셨습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외삼촌의 형제들과 제 친족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할 수 있게 말입니다 제가 외삼촌과 함께 지낸 것이 20년입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도 없고 제가 외삼촌의 양들을 잡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외삼촌께 갖다드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으면 그것을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풍삭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고딜사기 경애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권한당한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아바니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딸들도 내 딸들이여, 이 아이들도 내 손자들이며, 이 양들도 내 양들이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내 딸들이나 내 딸들이 나온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 너와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것을 우리 사이에 증거로 삼도록 하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자기 친족들에게 돌들을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가 쌓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바는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도다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갈레이시라고 불렀습니다 아바니 말했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너와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갈레이시라고 불린 유래입니다 이것은 또한 미스바라고도 불렸는데 그것은 나반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나 사이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의 다른 아내를 얻는다거나 하면 비록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바니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보아라 이 돌무더기가 증거며 이 기둥이 증거다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내게로 가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지나 나를 해치러 오지 말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오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친족들을 불러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한 뒤 그 산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바니 일어나 자기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아바니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하며 그곳을 만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애동지방 세입당에 있는 형예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주인에서 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나관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종들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제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인어른의 형님께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누이시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 엘소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지명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메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사기 하나님 요호하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뤘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고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의 소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것들은 암염소 200마리와 순념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냥 20마리 젖먹이는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순낙이 10마리였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여러 때로 나눠 각각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는 말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라 그리고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가라 야곱은 가장 앞서가는 때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님에서 어른께서 너희를 맞으러 와서 너희들은 어느 집 사람들이며 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너희 앞에 가는 이 짐승들은 누구 것이냐 라고 물으시면 너희는 이것들은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에서 어른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 그는 또한 두 번째 때와 세 번째 때와 그 나머지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서 어른을 만나게 되면 그분께 똑같이 말씀드리라 그리고 보십시오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 야곱은 혹시 내가 내 앞서 보내는 이 선물들로 병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만나면 병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그의 앞에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터스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버전됐구나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애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레아와 라일과 두여종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그는 두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웠으며 라일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일곱 번 전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애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두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애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일이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애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가춘 우리들은 다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애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니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형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넉넉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권하자 애서가 받았습니다 애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도록 하자 내가 앞장서마 야곱이 애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아이들은 약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젖 먹이는 양과 소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무리해 몰고 가면 모든 가축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께서 인촌보다 먼저 가십시오 저는 제 앞에 있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가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다가 새일에서 내주를 만나겠습니다 애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람들을 내게 좀 남겨놓고 가겠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내 주께서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그날에서는 길을 떠나 새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숲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오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숲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받다 나라면서 돌아와서 가난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한 모래 아들들에게 은폐기를 주고 샀습니다 그는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10편 11편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고 있구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자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악인들에게는 덕과 불과 유황과 무서운 혼란을 비워도 쏟아보실 것이니 그것이 그들의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의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버리라 ед고 rapp BECA 참나 cap 규명 Viele пять 數 KELL 牛 cos As Dublin Const Required kr Imagine us Vamos Rabbi 핸 P Spl Love